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니 현역 입대를 한 가운데 다른 멤버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대체복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슈가는 BTS 멤버 중 유일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소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아도 현역을 희망한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다면서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2020년 11월 왼쪽 어깨 부위에 파열된 관절화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에서도 유명한 골프를 좋아하는 멤버가 슈가인데요. 어떻게 사회복무를 하게 됐느냐, 그 어깨로 춤은 어떻게 추느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탄소년단 갤러리는 슈가의 입장을 밝히라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갤러리는 팬들은 병무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슈가의 입영 절차를 밟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만큼 슈가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올렸습니다. 다만 슈가가 노래의 가사를 통해 군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온 만큼 슈가 스스로도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슈가는 자작곡 가사를 통해 현실은 건실한 1급의 현역 대상자, 난 왜 쓸데없이 건강하기만 한 거야,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깐 등의 군 입대에 대한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슈가의 사회복무요원 소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